특히 스우파 덕분에 노재 씨가 아이키 씨하고 되게 친해졌다고. 그게 제가 방송 때 그냥 했던 리액션들이나? SNS 같은데 아이키 언니 팬분들이 올리신 글에 그냥 보다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게 들키게 된 거죠, 다른 분들한테. 팬분들한테 들켜서 아이키 언니도 그거 보셨나 봐요. 그래서 한 번 공연 준비하다가 대기실에서 마주치게 됐는데 아이키 언니가 막 들어주셔서 언니 안녕하세요 했는데 야, 너 나 좋아하더라? 이러고 그러셨어요. 어머, 어머. 신분이네. 멋져, 멋져.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나 좋아하더라. 나 되게 좋아하더라, 이래서. 자, 오늘 함께할 분들은 요즘 대한민국 온스트릿을 주름 잡는 대단한 우먼 파이터. 아이키 노즈에 나와주세요, 여러분! 야, 이게 나오네. 이게 나오네, 이게 나오네. 실제로 와. 베이마하마가. 와, 멋있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어우, 멋있다. 대박!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아이키 노즈. 감사합니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우지다. 푸클로의 수장 연신의 춤꾼 아이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키. 아, 귀엽네. 어, 신도엽씨 딱 바로 따라하네. 허둥이예요. 웨이브크루의 수자, 헤이마마의 주여, 노재! 진짜 이쁘시다. 이런 말이 웃구나! 요즘 뭐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좀 인기를 실리게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키부터. 네, 요즘에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연신내 1번 출구해서! 연신내에서. 저희 주민분들이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고요. 아, 주민분들이? 특히 저희 아파트 부녀 회장님께서. 아파트 부녀 회장! 네. 인기의 적도지. 너무 좋아해 주시고. 행복합니다. 아, 부녀 회장님이 좋아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예요, 동네에서 사랑받는 최고예요. 노재 씨는 어때요? 요즘 인기를 좀 실감해요, 어때요? 일단 헤이마마 챌린지를 너무 많은 분들이 해 주셔서 그걸 보고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인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고. 키 씨와도. 감자, 회오리 감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오리 감자, 여기 있고요. 오!!! 회오리 감자, 여기 있고요. 오! 너무 이뻐요! 어머, 어머! 그런데 왜 자신의 얼굴을 쉴 쌀어! 그게 200만이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니까 헨님님 막 간 상체 댄스를 좀. 한번 볼까요? 헵마 한 번 봐요? 자, 음악, 음악! 눈빛이 달라졌어. 파이! 음악, 파이. 음악 있어. 진짜 자기 혼자 하는 거야. 제스처가 좋네, 제스처가 좋네. 이제 급하게 시장으로 또 하나 가겠습니다. 얼마나 급해. 고구냐는 안 돼. 아, 귀여워. 민망하네요, 이거.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위너 얘기하는 순간 두 분이 출렁했거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최신곡을 좀 많이 듣고 왔는데. 됐다, 됐어. 리스트업에 위너가 있었어요? 위너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 그래서 놀란 거구나. 그래서 놀란 거구나. 됐습니다. 적으세요. 로제 님이 음악에 나오자마자 바스트를 보이지 않고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쓰세요 하니까 바로 고개만 숙이셨거든요. 자, 잠시 후에 아이킹 활약 해줘야 됩니다. 아이킹 바스파. 아, 어떡해. 보여주세요! 자, 불러볼게요. 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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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게. 아, 바게? 홀리, 홀리, 비보이. 다 필요 없고 구찌 사지, 그지, 돼지. 구찌 사지, 그지, 돼지. 야, 이거 어머니의 마음이다. 너무 많이 사면 그래. 어머니의 마음이야, 정말. 구찌 사지, 그지. 너무 심해야 돼. 많이 사는 큰일 나, 저거. 많이 사는 거. 노제 갑니다, 노제. 노제 씨. 바스파. 오픈! 오픈! 어! 쉿! 불러볼게요. 불러야 돼요. 시작! 밖에, 밖에, 밖에. 아웃. 라라라라라라. 다 필요 없어. 오, 눈치코치 없이. 동현이 형보다 훨씬 나은 거 같은데. 김동현 보다는 나아였습니다. 두 분 다 놀토 멤버 한 명을 이겼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안 느꼈고. 한 분의 원샷. 준비해놔야겠다. 어떤 분이 1라운드 원샷. 아이키가 지금 머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원샷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올지 몰라서. 자! 과연 누가 원샷에. 노제 씨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독서실 분위기. 아, 그래요? 노제 씨. 확인해줘요. 오케이, 좋습니다. 설렌 중 2 같단 말이에요. 자! 가장 많이 단어를 맞춰내십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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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입니다. 노제 아이키. 쭉 내려가서 6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뭐 왜 진짜. 이거 약간 리듬 타는 건데. 아, 저는 그 앞쪽 줄이 아홉 글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거기에 아까 뭐. 와킹, 락킹, 락킹하고. 아, 장르를. 댄스 장르가. 이름이 두 글자인 게 많거든요. 그렇죠. 파핀, 락킹, 락킹하고 아까. 하우스 이게 맞는 거죠. 아, 글자 수 딱 맞아요? 네. 그래서 글자 수를 센 거구나. 4, 2, 3, 4, 5, 6, 7, 8, 9. 이야, 역시 참 리더네요. 리더십이 있으시고. 좋습니다. 저 춤이 어떤 춤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살짝살짝 맛보기로. 저 종류별로. 팝핀. 처음 뭔지도 모르겠어요. 팝핀은 어떤 거예요? 제가 전공자는 아닌데. 네, 맞아요. 프레즈노라는 공자인데 팝을 가지고 몸에 아이솔레이션을 이렇게 부분 부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파핀이에요. 락킹은 로직. 락킹은 로직. 락킹, 락킹.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락킹. 그런데 팔 좋아해서 펑키한 춤인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락킹. 락킹은 조금 더 펑키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면 락킹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해서. 그럼 유선인 춤을 알아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팔 돌리는 게 비슷한데 왓킹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여성스럽게. 네, 왓킹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여성스럽게. 그리고 폰깁제이 씨가 하는 거. 폰깁제이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돌리는 동작 중에 하나고 장르는 아니고 그냥 어떤 거든 그냥 돌리는 거. 돌리, 이런 것도 모르는 거. 이것도 돌리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것도 모르게 될 수 있어요. 또 있습니까? 한 번만 꽂아두면. 비보이는요, 한 번.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비보이 그거여서. 뭐 이런 식으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 렉? 원 렉?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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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보면 왜. 뒤에 메뉴. 쿵닭 좋아하나 봐요. 너무 좋아요. 특히 칠리. 칠리야. 칠리면 그 맛이. 누가 싫어해요. 오우. 약간 다르다. 칠리도 약간 트리.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셨어. 아니, 뭐. 꽈비. 노재도 그래요? 노재 씨는 지금. 저도 지금 말고. 제가 방송 30년. 지금 해보면서 왜 이렇게. 그래서 꾸준히 활동을 했냐. 대세에 따라와야 됩니다. 아... 역시. 아... 역시. 생명영장 기술. 소음으로 처음으로 처음인데. 의견을 접었어, 소음으로. 그게 바로 참 리더. 지금 게스트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처음이에요. 진짜요? 기적이다, 기적. 기적인데.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네, 네. 한 장씩만 찍어. 한 장 찍어. 어머머머, 인지이야. 아니니까? 그러면 다시 듣기는 이제 안 쓰는 거고. 우리 초대 손님 두 분에게 여쭤봅니다. 아이킹. 뭐 하고 싶어요? 어떤 거 보고 싶어요? 70%. 저는 노제 하고 싶은 거예요. 어? 노제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참 리더. 이게 참 리더지, 이게. 참 리더. 나랑 똑같아. 네?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아예 다른 거 같은데. 형이랑 또 다른 거 같은데요. 노제, 어떤 힌트 썼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70% 듣기로. 아니, 마음으로 가요.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노제의 마음. 레츠고. 강단 있게. 아, 이거 괜찮은데? 좋아, 좋아, 좋아요. 어떤 거예요? 70% 듣기가 있어. 좋아, 좋아. 야, 너무 잘 듣는다. 아니, 근데 크롬핑도 많네. 어, 박수. 사지가 들어가네. 사지 멀쩡이네요, 진짜. 사지 멀쩡. 사지 멀쩡. 사지 멀쩡. 아이키 씨를 보냅니다. 아이키. 느낌 좋다. 가요, 이대로 가요. 가시죠. 갑니다. 아이키 불러주세요. 팝핀 락킹 워킹 하우스. 걸리스 크롬빙 비보이 후. 다 필요 워커 던져 사진 눈치 코치 없이. 지쳤다. 미치다, 미치다 아이키. 미치다. 미치다. 히엄데모. 이러고 튀어나오면 어떡해. 자, 조심하세요. 결과. 결과. 보여주세요. 어차피 추석 봐야 돼. 결과는. 아, 약간 지금 키는. 아, 이게 지금 과연. 가자. 정답이다, 정답.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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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아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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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리 춤 난 알아요.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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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어, 볼륨어, 볼륨어. 레츠고. 소파에게 붙기 위해서. 맞습니다. 보여줄 때가 됐구나. 헤이. 롱. 롱. 멋있어. 와, 멋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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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우. aja. cious. 와우. 대박이다. 이야, 멋있다. 나를 나와. Flat. assume. 레츠고. 썸업. buck. 나. 잘했다! 4개 드립니다! 비트가 너무 좋죠? 노제 나와주시면 됩니다! 노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음악 스타트! 음악 바로 스타트! 음악 바로 스타트!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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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제 완충 완충! 레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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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이다! 한 번 형도! 몰라! 대박이다! 대박이다! 오! 보인다! 실패! 로제 실패! 어? 실패? 어? 벚꽃 춤이 아니었어요! 너무 잘 쳤어! 너무 잘 쳤어! 자! 너무 잘 쳤어! 저희 놀토는 조금 다릅니다! 잣대가 달라요! 다음 문제! 보여요! 둘 셋! 오! 오! 팔찌! 노제! 아이고! 팔찌! 노제! 노제! 의자 춤 손... 아이고, 손담배를 했어! 쓰리! 투! 의자 춤 미쳤어! 손담배를! 음악 스타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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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 Kait요! 날아야겠다! 프리 Jose, 프리 Jose 리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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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큐브 3개 들어갑니다 3개 들어갑니다 다음은요 보여 추숙! 형! 봐봐 오! 같이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더워 더워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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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ar 야 누워 한혜야 누워 누면 돼 그렇죠 최고의 무대였어 한우.. 한계 문세훈이 곶받을 마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큐 노제 이게 춤을 춰야 되는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아기! 음악, 드롭 더 비트! 와, 춤 진짜! 와! 이거, 디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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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오, 컴온! 컴온! 접시 갖고 오세요, 접시 갖고 오세요. 이야... 이게 미국 측에... 탱구 어떡하니? 이게 미국이지. 동부 쪽이었어, 동부. 이스트 코스트. 그리고 문세윤은 할리우드, 거기. 네, 할리우드. 여기가 더 힘들어. 이야, 멋지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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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